오늘 성경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신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라니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허비하고도 칭찬받은 여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금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은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난 이 여인은 계속 기억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러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을까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러한 의미로 아주 귀중한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병행구절을 보시면 마리아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기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았겠죠 사랑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장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3절에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지금 문둥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겁니다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를 살려내셨어요 지금 잔치를 벌리는 것도 사랑함으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도 사랑함으로 여러분, 잔치를 벌리는데 이 일에도요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겠죠 뿐만 아니라 물질도 예수님 한 분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초대하면 12명이 따라올 것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잔치도 벌리고 사랑함으로 그 귀중한 옥합을 깬 겁니다 그 옥합이 도대체 성경은 값비싸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니까요 그 가격이 300 대난이온 이상이다 이것은 당시에 노동자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1년 연봉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여인들은요 자신들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하게 이 향유옥합을 이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리아는 가난한 집안입니다 배단이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그래도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비싼 것을 준비해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구약의 왕과 제스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 완전한 왕이 되시고 온 윤리의 왕이 되시고 완전한 제스장이 되시고 완전한 선지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또 요한복 12장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또 그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겠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에 여인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죄인됨을 표현할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머리를 풉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머리털로 머리털로 나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러한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허피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인이 그 값비싼 이 향유를 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과정 속에 주변의 사람들은, 제자들 특별히 가논유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다고 저 비싼 거 저거 팔아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으면 멋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말만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은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론 유단 그는 도적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구제를 얘기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말은 멋있어요 그러나 멋있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진정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멋있는 일을 하는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낭비는 죄악이고 절약은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들 사이에도 열심히 이민 와서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속에 안쓰러워요 그래서 계획을 했어요 그동안에 아껴쓰고 절약했지만 정말 아내를 위해서 한 번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크루즈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거 낭비입니까?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절약할 때는 절약했어요 그러나 쓸 때는 쓰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낄 줄도 알고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쓸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하고 아껴야 될 것은 아끼지만 사랑함으로 사랑은 고백되어야 사랑이죠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이 일에 시간이 낭비되고 물질이 낭비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으므로 그 사랑의 표현을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이러면서 이 땅의 교회가 점점점점 세워져가고 이 땅에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 이 마리아와 같은 이 사랑의 영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포기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요 또 다음 주간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이러한 일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간을 드리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늦게까지 잠 주무시는 거 이건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행 간 거 이런 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엄청난 그 많은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가 쫓아주십니다 그때 그 귀신들이 어린대로 들어가죠 2천마리나 되는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돼지 2천마리 정도가 이거 희생당하는 것 이거 낭비 아니다 낭비 아니다 더 가치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건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런 돼지 2천마리이면 당시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리에 100분씩만 잡아봐도 이 2천마리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특히 교회는 크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시간일까 은사일까 물질일까 몸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함으로 우리 희생하잖아요 낭비하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입술로만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해요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죠 이 고백되는 이 사랑이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이러한 일을 희생합니다 주변이 낭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겠지 여러분 그 착각에서는 벗어나십시오 분명히 이 선한 일에도 책망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책망과 비난을 이겨내고 그 일을 행해가는 거죠 누가 책망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가로니다가 책망했어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스탑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니 여기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간다는 것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의 헌신이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헌신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지나친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뿐이죠 이것밖에 못해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오카볼께는 이 여인의 마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당시에 이 향유를 뿌리는 이러한 부분들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카베에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몇 방울 뿌리는 이러한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오카베 이 병은 이것 자체가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만 붙고 이것은 보관해서 다른 용도로 팔든지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은 뭐예요? 이 오카베 깨버리지 않아요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다 쏟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변에서는 낭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한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잘했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자신의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일 특히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 1등 아니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또 이 헌금의 부분 속에서도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후에 두 랩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 그저 양이 많고 적고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없는 것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더 깊이 보신다는 이러한 사실 오늘 8절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는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이 낭비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또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낭비를 한 겁니까 인생을 아니면 가뭄 유다가 가뭄 유다가 낭비한 겁니까 이 마리아는요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이러한 참 멋진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에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뭄 유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저 물질을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삼십을 챙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낭비된 인생 아닙니까 비참하게 후회하면서 나무에 목을 매 죽을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창자가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변은 낭비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갑니다 질병으로 아내가 죽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때 무엇을 아끼겠다고 무엇을 아끼겠다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저는 효도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땅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를 잘 활용했어요 주변은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건 낭비가 아니다 준비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시간들도 기회를 놓치고 한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계속 기회가 올 것 같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육신적으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되신 분들 목사님 지금 소원은 한 번 교회에 가서 성전에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하실 수 없는 이러한 현실들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러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이전에는 그 예배드리는 것 그 봉사하는 것 그럴 기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기회를 다 뒤로 밀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말아요 옥합을 깰 기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구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구제 대상들 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치시기 위해 떠나시는 이 과정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떠나시는 이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도 은혜를 갚는 이 부분들도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깨트려야 될 옥합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내가 깨어지는 거야 내가 더 부서지는 거야 내가 더 낮아지는 거야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아니 주님이 자랑하시면서 귀하게 쓰실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유아세를 받고 입교를 하고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임하는 거죠 특별사벽기도에 찬미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금회의배에 참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